근데 또 반대로 여자를 남자 이마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도 간혹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너무 없어요 흔히 말하는 T존이 너무 평평해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돋아주고 싶다 여기가 좀 볼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눈썹하고 코 연결되는 여기에 라인에 이런 갈매기 모양의 이런 라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저한테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했고 실제 보면 이렇게 평평하죠 근데 수술하고 나서 여기가 조금 더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눈썹하고 거의 일자로 이렇게 똑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코를 조금만 높여놓으면 아바타가 돼요 그래서 앞니마 여기를 미간 사이를 조금 더 볼륨을 줘서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이런 수술도 실제 하고 있고 실제 보형물은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신경 나오는 구멍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신경 나오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경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이런 데도 신경 나오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피해가면서 충분히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거 조그만 거 넣기 위해서 여기를 다 열어야 되는 게 조금 단점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분도 이런 식으로 보면 이 부분이 본인한테 굉장히 스트레스여서 필러 맞고 지방 맞고 이런 거 하시다가 저한테 오셔서 결국은 수술 받고 되게 만족하셨던 분이에요 뭐 이런 거 뭐 하려고 하냐 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또 이렇게 보면 이런데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 좀 달라진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던 게 여기가 좀 높아지죠 그러니까는 여기가 좀 생기면 이 코라인 여기까지 살짝 변하거든요 약간 입체감이 생기는 건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튀어나온 게 지금 CT, P2명에서 보면 차이 나는 게 보이실 거고요 거기에 들어서 봐도 여기가 좀 평평하게 있던 이 부분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살아서 이렇게 좀 뭐랄까 갈매기 모양의 눈썹 라인하고 눈 여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이렇게 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쬐면 무섭다 뭐 탈모 걱정된다 그러는데 저 정도 작은 보형물 넣는 거는 크게 탈모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실파법으로 오셨을 때 2주 됐을 때 모습인데요 이 정도 흉터 정도 남는 수준에서 멈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 들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마 축소한다고 여기에 흉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꺼져 있죠 보시면 여기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마 축소하면서 땡겨놔서 여기에 이제 뼈에 고정하는 구멍 흉터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눈썹은 땡겨지고 이마는 축소가 됐는데 여기가 너무 팡팡한 거예요 근데 여자분인데도 자기는 여기가 남자처럼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딱 절벽이죠 실제 뼈도 절벽이죠 어떤 사람은 여자니까 이런 이마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난 여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말렸거든요 이 환자 수술할 때 너무 과하게 원하는 거 아니냐 없는 건 알겠는데 너무 과하게 원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주 단호하셨어요 그래서 수술하면서도 되게 저 혼자 쫄았어요 이거 수술하고 나서도 너무 높게 만들었다고 다시 할래 이러면 어떡하지 걱정했던 환자분인데 실제로 원하는 게 이렇게 명확했어요 눈썹이 튀어나와서 여기 눈두덩 위가 훅 꺼져 보이는 이런 느낌을 갖고 싶다 지금은 눈두덩하고 눈썹 있는 데가 그냥 일자다 그게 너무 싫다 서양 애들처럼 이렇게 좀 여기가 눈 위가 꺼지는 이런 모습을 갖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고 이건 본인이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여기가 이렇게 꺼져 보이는 난 이런 눈을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해줄 수는 있고 어려운 건 아닌데 아 이게 진짜 마음에 들라나 이런 걱정이 저는 됐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하긴 했어요 그래서 눈썹 위에 이렇게 안화상 윤기를 거의 남자처럼 조금 만들어주고 여기 또 꺾여지는 모습 만들고 그 다음에 이마도 약간 동그랗게 너무 판판하게 납작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운데는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했고요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이거 얼핏 보면 CT만 보면 멀쩡한 사람을 네안데르타린 크로마늑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두려웠어요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 이러면서 되게 두려웠어요 수술하면서 하면서도 저희 직원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 해주고 욕먹는 거 아니냐 막 이랬어요 진짜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게 해달라는데 이거 나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몰라가지고 되게 걱정했거든요 실제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판판하잖아요 여기가 평면적인데 거기를 이렇게 앞쪽으로 조금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을 한 거고요 이게 수술 전하고 후 모습이에요 보면은 눈두덩 모습에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살짝 꺼지는 느낌 생기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판판하게 보이던 게 조금 튀어나온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옆에서 보면 이 눈썹 있는데 이 위로 살짝 꺼진 데랑 튀어나온 데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푹 꺼져 있던 게 튀어나오고 이 눈 위도 이렇게 일자로 된 느낌이 아니라 여기도 살짝 꺼지는 느낌이 만들어진 것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푹 꺼져 있는데 눈썹 있는데 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환자를 수술하고 이제 붕대 딱 풀어주고 한번 봐봐요 내가 그랬을 때 저 되게 쫄았어요 쉽게 말하면 딱 보자마자 뭐예요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제가 쫄았어요 제가 하면서도 여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보고서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마가 또 너무 납작한 남자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마로 본시멘트나 이런 거 넣어서 두 번을 수술하셨어요 좀 동그랗게 되려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넣고 손으로 펼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여기만 동그랗게 들어가고 여기가 이렇게 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동그랗게 되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남자처럼 안화상 윤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던가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만 혹이 달리고 여기가 꺼져버리니까 제가 이도저도 아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CT 찍어봤더니 본시멘트를 이렇게 한 번 넣고 또 부족하다고 해서 한 번 더 넣고 이렇게 두 번 넣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 여기 이렇게 꺼져서 스타트랙에 이렇게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 이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스타트랙에 나오는 그런 외계인 같은 느낌에 이렇게 좀 환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앵그리버드 빌라고 근데 그게 이 그늘진 게 딱 이 경계예요 그래서 여기만 튀어나오고 여기가 안 올라와서 그렇죠 이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주사로 찍 넣어서 이렇게 손으로 펼치는 방식의 한계예요 물론 이제 많이 하신 선생님은 또 귀신같이 또 잘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예측이 좀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다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렇게 여기만 튀어나오고 여기가 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쁜 이마라고 하기는 그렇고 흔히 말하면 그냥 앞장구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다 다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부터 해가지고 약간 그래도 남자니까 너무 뻥글한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판판하게 가서 좀 이렇게 다듬어준 경우에 다시 만들어서 지금 보형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고 옆모습 보시면 조금 여기 줄 가는 건 조금은 남아있지만 여기 튀어나온 게 좀 없어지면서 그래도 좀 남자 이마 같은 느낌이 좀 됐고 여기 볼록하던 게 없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진 보시면 여기는 낮아지고 여기는 조금 생기고 그런 느낌으로 이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수술받고 되게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또 이분도 남자분이신데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실리콘 이마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도 개업하고 2007년 그때부터 이마에 보형물 엄청 넣었던 것 같아요 2010 몇 년까지는 넣었던 것 같아요 10년 초반까지는 근데 이게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용감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환자를 이마를 이렇게 까고요 누워요 그러면은 그 업체에서 보형물 만들어주는 업체에서 와서 여기다 석고로 본을 떠가요 그 본을 떠간 데다가 실리콘을 맞춰서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여기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샥 벌려가지고 이렇게 실리콘을 이렇게 말랑말랑하니까 이렇게 부채 또하리 틀어서 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샥 넣고 펼치는 거예요 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모 개그우먼이 방송에서 이마에 부채 넣었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이마 실리콘 넣는 거를 부채 넣었다는 표현으로 하신 건데 아무튼 이제 그런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내가 원한 이 이마뼈가 본을 뜬 게 아니잖아요 본을 뜬 게 이 살 두께에다가 본을 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형물은 뼈 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래된 이게 넣어본 친구들 보니까는 안 그런 친구들도 물론 많은데 간혹 보면은 1년에 한두 번씩 세네 번씩 여기 피가 차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3, 4년째부터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이 실리콘 피막이 생리때나 이럴 때 출혈 경향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밀리거나 이럴 때 칠팁줄이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거하는 분도 종종 있었고 아무튼 뼈 침식이야 당연히 오겠지만 여기는 뼈 침식 와봐야 굉장히 얇게 오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니었고 아무튼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이거 여자 이마는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당기면 근데 이게 남자분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남자분이 수술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이마 이쁘다 했는데 이게 살면서 진하다 보니까는 여자 이마 같다는 느낌이 너무 든 거죠 그래서 본인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화상융기 조금 만들고 이마 여기 가운데 여기 프론탈 볼식 만들고 살짝 꺼진 느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꺼진 느낌 만들어서 보형물을 넣어준 거고요 이게 이제 수술 전에 동그랗게 실리콘 들어있던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실리콘이 넘어간 거예요 여기는 안 넘어갔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리콘이 넘어간 데는 이렇게 살짝 만져보면 또 이렇게 층이 만져져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마를 이렇게 남자 이마처럼 만들어준 그런 경우고 고개 숙여서 보면 여기가 살짝 나온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 평평하게 있던 거가 좀 나온 느낌 볼 수 있고요 고개 들어서 봐도 약간의 여기가 둥그렀다면 여기가 살짝 꺼진 느낌 이런 눈두덩 느낌이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고요 사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던 이마가 살짝 꺼졌다가 살짝 나오는 약간 남자스러운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옆에서 봐도 그냥 동그랗던 이마가 동그랗지만 살짝 꺼졌다가 나오는 아이고 약간 튀어나오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뼈침식 얘기하셔가지고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지금 실리콘이 있는 상태 밤색이고요 이 CT에서 음영 조절하면 실리콘이 없는 뼈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이게 뼈침식 양이에요 지금 요만큼이 요만큼 요만큼 요게 지금 뼈침식 양이거든요 요기가 근데 이게 끼키야 한 1mm 언저리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수술해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경우고요 이분도 보시면 고개를 숙였을 때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꺼져 있죠 뒤통수 부분이 고개 숙여서 보면은 여기가 납작하니 이렇게 꺼져 있죠 제가 이분 보고서는 굉장히 느낀 게 많아요 이분도 본인 뼈 CT를 보내드렸는데 보내드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본시멘트로 이렇게 조금 넣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자기는 한 이만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분을 아이 거기 뭐 뒤통수인데 머리 길으시면 잘 모르잖아요 그거 왜 뭐 하려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들어야 되는 양 양 자체가 벌써 한 2cm 가까이 되는 엄청난 양이거든요 2cm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두피가 안 닫혀요 그러다 탈모 생겨요 그래서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지내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을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환자분이 그려오셨어요 이렇게 그려오신 거예요 나 이렇게 해달라 안 되면 1.5cm라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겠어요 이거 탈모 생기고요 이 정도 들어가려면 여기 피부가 안 늘어나서 피부 확장기 써서 이렇게 불려야 되고 되게 아프고 고생하셔야 되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할려고 저도 이렇게 도망다녔거든요 사실은 그랬는데 어느 날 이분이 와서 저한테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지점토 아시죠? 지점토 본인이 지점토를 만들어서 그걸 덧대고 그 위에 가발을 쓰고 다니시겠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뭔가를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생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피부 확장기 넣고 그거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주사기로 물러가지고 불려가지고 이렇게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수술 전 모습이고요 이제 이게 수술 후 모습이에요 욕심껏 더 만들면은 막 이렇게까지도 만들어야 조금 더 대칭에 더 가까울 텐데 그렇게 못했던 이유는 아까 근육이 있다고 했잖아요 축두근 축두근 때문에 완전히 여기까지 커버가 안 돼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라고 해서 이 정도를 최선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그래도 한 이만큼 들어갔죠 지금 이 양이 작다면 작지만 굉장히 크잖아요 요만큼 들어가려면 사실은 그냥 수술은 안 되고 피부 확장기를 넣어서 피부를 불려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분은 수술을 했죠 근데 문제는 피부가 많이 탈모가 생기죠 또 피부 확장기 들어가서 있는 동안 또 막 여기 땜빵 같은 게 좀 하나 생겨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이제 본시멘트로 두 번 넣으셨어요 처음 한 번 넣으셨다가 모질란다고 해서 한 번 더 넣으셨는데 그래도 여기가 꺼져 있어서 이렇게 크게 고용물을 만들어 준 경우에요 피부 확장기 얘기는 뒤에 다시 한 번 드릴게요 근데 정면에서 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도 지금 빈대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이분은 또 이렇게 있어서 반대쪽 여기를 만들어준 경우고요 이쪽 보시면 여기 꺼진 부분 만들어진 부분 보이실 거고요 보시면 여기가 아까랑은 반대죠 또 다른 분이거든요 아까랑은 반대로 여기가 비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를 또 이렇게 메꿔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이분은 두께 자체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한 1.5cm 정도밖에 안 돼서 한 이 정도까지는 그냥 해도 되겠다 해서 다행히 탈모도 안 생기고 피부 확장기 안 쓰고 이렇게 만들어 준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 경우도 보면은 본시멘트 두 번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조금 찢어가지고 이렇게 반죽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쫙쫙쫙쫙 핀 그런 게 보이고 이런 데가 다 손자국이에요 사실 이런 데 보시면 이런 데 보시면 좀 눌린 모습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손자국이에요 눌러주면서 생긴 그래서 이분도 여기가 이렇게 많이 꺼져 있어서 아까보다는 조금 덜하죠 하지만 그래도 꽤나 많이 꺼져 있어서 이렇게 메꿨던 경우고 또 이분도 마찬가지 그 같은 분인데 여기 꺼져 있는 분 메꿈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런 데들이 손자국이에요 사실 손으로 이렇게 쫙쫙쫙 누르다 보니까 생기는 것들이고 지금 여기 이만큼 만들어진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경계예요 여기가 목근육이 이제 붙는 데예요 그래서 이 밑으로는 못 내려가요 그 다음에 사실은 측두근 때문에 여기를 못 넘어가요 근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방법을 좀 만들었어요 대단한 건 아니고 제가 그래서 그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의 경우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는 수술 못한다고 얘기하고 여기 정도만 하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분처럼 너무 비대칭이 심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드린 경우고요 이게 보시면 수술하고 한 달 때 정도 됐을 때 이제 머리가 한 번 빠지거든요 그때 한 달째 모습이에요 보시면 그닥 탈모가 그렇게 심한 그런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로 되게 만족하셨고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여기가 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도 이런 자국은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머리 뒤쪽에 이렇게 막 두 번 여기도 손자국 나 있는 거 보이시죠 울퉁불퉁한 거 여기도 그렇고 그거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있고 여기 좀 뭉쳐 있었는데 부족한 게 여기까지여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만들었던 경우죠 또 이런 부분은 또 정수리가 꺼져 있는 게 싫어서 넣었는데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머리가 이렇게 된 거죠 이 양쪽 여기가 꺼진 게 너무 싫다고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이분 같은 경우도 약간 비대칭도 있고 해서 지금 보시면 뒤에서 본 모습 보시면 여기 이렇게 꺼져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꺼져 있고 여기 이렇게 꺼져 있고 또 여기도 꺼져 있고 또 정면에서 보시면 이분은 한 번, 두 번, 세 번 수술하신 분이에요 찍찍찍 이렇게 넣어서 손으로 피는 거를 세 번 하셨던 분인데 원하시는 게 또 워낙에 또 동그랗게 똑같이 되고 싶어 하시고 그래가지고 조금 욕심을 냈어요 앉아도 저도 근데 욕심의 대가는 언제나 똑같아요 고생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똑같이 만들어 보겠다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렇게 모양이 됐고 여기가 꺼져 있는 부분 지금 이렇게 메꿔진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꺼져 있는 부분 이렇게 메꿔진 거 보이실 거고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던 머리가 동그랗게 이렇게 된 거죠 옆에서 보면 여기 꺼져 있는 것도 이렇게 메꿔진 모습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울퉁불퉁 막 있는 모습 막 울퉁불퉁 있는 모습 이런 식으로 좀 매끈하게 좀 만든 그런 모습 볼 수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꺼진 거 이렇게 메꿈 모습 보이고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세 번이나 수술하셨던 이마에 근데 해놓고 이건 제가 마지막에 정리할 때 수술할 모습이에요 그래서 동그랗게 만든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 꺼진 것도 이렇게 메꾸고 여기 꺼진 것도 이렇게 메꿈 그래서 동그랗게 동그랗게 환자분 원하는 대로 조금 범위를 넓혀서 욕심을 많이 좀 냈어요 여기 꺼진 것도 보면 지금 이만큼 만들어진 거 지금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쪽도 이 정도 만들어진 거 여기 보실 거예요 사실 뭐 이게 대단한 기술이 있다 뭐 이런 거 보다는 의사의 정성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얼마나 정성스레 환자 원하는 거를 만들어서 뭐 다듬어서 최대한 잘 만들어 주려고 애쓰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문제인데 이 절개에서 조금 넣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펼치는 방법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죠 정확하게 얼마의 볼륨이 필요한지 모르고요 일단 그래서 의사의 감에 의존하죠 그 다음에 욕는데 한 3, 4분의 시간이 있는데 그 3, 4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쩍쩍쩍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사람이 하는 거라 조금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은 이 상태의 뼈 모양을 3D 프린터로 뽑아서 고형물을 미리 만들어서 들어가거든요 만들어서 실제 환자 머리에 넣고 그 다음에 또 다듬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연결 부위 같은 데가 거의 안 보이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뭐 외상으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빵꾸났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수술을 통해서 또는 외상을 통해서 두개굴 이렇게 결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너무 튀어나와서 사나워 보여서 여기다가 이거 수술하면서 HA 하이드록샤파타이트를 이렇게 발라주신 경우에요 근데 볼륨이 많지 않고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한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실제로 이 CT에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한번 잘 봐 보실래요?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경계 있죠? 그게 딱 이거에요 이게 엄청나게 이 단차 별로 없거든요 근데 피부에 이게 드러나더라고요 이마가 이래요 이 뼈 모양의 아주 작은 단차가 겉에 피부로 드러나요 이마 같은 경우가 머릿속에 머리털이 있으니까 잘 못 느끼고 안 보이는데 이 이마는 이 부분 때문에 환자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꺼져있는 부분이 딱 여기 경계 부위에요 그래서 이분 또 그 말씀을 하셔서 일단 뭐 어차피 요것도 메꿀 겸 열고 들어가서 여기도 정리하자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온 것도 갈아주는 것도 일부는 하되 여기 꺼진 거를 메꿔서 좀 이렇게 워낙에 또 인상 쓰고 계시는 분인데 좀 평평하게 조금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던 분이고 여기 머리뼈 결손이 있는 것도 가능하면 잘 커버해서 이렇게 꺼져있는 느낌 좀 좋아지게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했던 분이에요 여기 보면 아까 프론탈 보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튀어나온 거 많이 보이시죠 이렇게 폭처럼 달려있는 거 이걸 깎아주다 보면 여기 빵꾸가 나요 뼈가 얇아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여기는 메꿔주고 갈아주고 이렇게 타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벼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갈아내기만 하면 여기 빵꾸가 이렇게 나요 이렇게 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보다는 이거를 최대한 빵꾸 안 나는 선에서 내리고 여기를 이렇게 메꿔주는 게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수술을 했고 수술 전하고 후 모습이에요 아까 보면 여기 조금 제가 메꿔준다고 했잖아요 여기 살짝 갈아 없애고 여긴 좀 메꾸고 그래서 옆모습에서 보면 이마 변환 모습 볼 수 있고요 벽면에서도 보면 여기 조금 펴진 모습 볼 수 있고요 여기 훅 꺼져있던 여기 결손이 있던 부위도 어느 정도 메꿔진 모습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그렇다고 근육으로 인상 쓰는 것까지 완전히 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막 너무 사나워 보이는 느낌은 좀 없애는 그런 모습으로 이마는 만든 거고요 실제로 보형물은 이런 형식으로 들어갔어요 보시면 메꿔주고 여기까지 메꿔주고 이렇게 다 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살짝 갈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평평하게 이렇게 만든 경우에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보면은 아까 여기 뼈 잘라내서 다시 넣는 거 보셨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밖으로 뺐다가 다듬고 이렇게 넣어 주는 거 이제 그런 수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여기가 또 너무 꺼져 있어서 여기가 좀 나와야 돼서 이런 식으로 수술 계획을 했고요 보시면 여기 튀어나온 것도 조금 없어지고 이 위가 메꿔진 거 보이실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뼈 두께가 중요해요 이게 줄어들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엑스레이로 확인하면 안 돼요 또 CT로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섹션마다 두께가 다 다르거든요 이거 보고서 이게 두께려니 하고서 이게 뭐 5mm다 이렇게 1cm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돼요 보면은 이게 그 경우에요 앞에 그거 갈아낸다고 갈아내다가 전도동 열린 경우에요 이게 근데 이 정도면요 시간 지나면 이런 식으로 살짝 막혀요 그래서 기다려요 일단은 그래서 이 정도면 일단 기다리자 그래요 그래서 두 달 간격 세 달 간격으로 봐요 그래서 이 정도로 CT에서 찍히면 실제 수술방 들어가보면 아주 얇은 뼈로 막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뚫려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뚫려 버리면 여기 전도동하고 코랑 상악동이랑 다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 막고서 이렇게 뿔룩 하면 여기가 뽕 튀어나와요 숨 쉬거나 그럴 때 뽕 튀어나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막아줘야 돼서 이렇게 티타늄으로 보통 막아주는데 그것도 수술하면서 여기가 약간 튀어나와서 제가 다시 수술하면서 여기는 다듬었던 경우고요 또 아까 이제 태국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뼈를 내려놓는데 그런 수술도 하지만 또 꺼져 있으면 판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뼈를 다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티타늄 판을 대주고 그 위에다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이렇게 발라주는 경우 이런 수술도 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 티타늄 두께가 0. 몇 미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경계가 여기서 만져지고 보여요 이런데가 지금 여기 여기거든요 이게 보여지고 만져져요 그래서 아 이 얇은 거 이 조금의 단차도 만져지는구나 그게 보이는구나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게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진짜 세밀하게 단차 없이 만들어 줘야 되는구나 저도 느꼈고 근데 이제 여기가 너무 판판하니까 이분은 싫은 거에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도다달라 하셔서 이런데 싹 다 다듬었어요 이 위랑 보시면 지금 여기는 이렇게 막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싹 다 다듬어 놓은 거 보이시죠 이건 제가 기계로 다 열어 놓고서 다 가른 거에요 진짜로 그 다음에 여기 볼륨 좀 부족한다고 한 데는 조금 볼륨 이렇게 나오게 여기 튀어나오게 해드린 경우에요 이게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성의 문제인 거 같아요 뭐 아주 뭐 대단한 기술이 뭐 나만의 기술 이런 게 아니라 환자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든 뭐 만들어 보려는 정성 문제에요 사실은 이거 뭐 티타늄 판까지 다 갈아가면서 작업하는 게 사실 뭐 이렇게 녹록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쯤 보시면 여기 쯤 보시면은 여기 쯤 보시면은 지금 단차 잘 안 보이시죠 이런데 근데 여기 보면 이거 단차 보이잖아요 이거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성 문제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런 정도 열려 버리면 이제 답 없죠 이건 뭐 어떻게든 막아야 되죠 이건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상악동하고 전두동하고 이렇게 다 공기주머니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면 숨 쉬고 뱉을 때 여기가 볼록볼록해요 이렇게 꺼졌다가 나왔다가 꺼졌다가 나왔다가 여기도 보면 꺼졌다가 나왔다가 꺼졌다가 나왔다가 만져보면 뼈가 없죠 정면에서 봐도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꺼졌다가 튀어나왔다가 꺼졌다가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막아주기만 하면 되겠다 막자 그래서 티타늄 보형물을 만들어서 막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선생님 하는 김에 이마 조금 동그랗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또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볼륨을 줘서 동그랗게 만들자 단순히 그 구멍난데 막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윗니마도 조금은 동그랗게 요렇게 만들어주자 해서 이렇게 컴퓨터로 모델링을 해서 요런 형태면 되겠니? 하고 환자한테 이제 컨펌을 받았던 경우고요 그래서 실제 디자인한 모습은 보형물이 이렇게 식으로 디자인이 됐고 티타늄으로 만들어서 3D 프린터로 뽑았고 여기는 이제 신경 나오는 구멍이라서 이렇게 조금 꼴을 만들어 놓은 경우고요 그래서 실제 출력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실제 뼈랑 맞춰서 요런데 단차 없게 하려고 또 출력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또 수술방에서 또 전날에 갈죠 보통 이 경우는 전날에 갈고 수술방에서는 고정한 다음에 또 갈아요 이 나사 튀어나온 것도 만져진다는 분이 있으셔서 고정해 놓고서 나사 위까지 갈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좀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요게 그 신경 나오는 게 요런 식으로 나와요 이것도 빨갛게 보여주면 저는 대한민국 법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흑백으로 보여 드리는데 요 신경이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근데 요 정도는 이렇게 눈으로 다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뼈가 없는 결손 부위에요 요기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형물 들어간 거고 신경 안 다치게 요렇게 다 홈 파서 놓은 거고요 여기 보면 신경 보형물이 안 건드리게 요렇게 홈을 파고 여기도 홈을 파고 홈을 파고 그 다음에 요렇게 보형물 하고 뼈랑 단차 어깨 또 다듬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수술 후의 모습이에요 이게 전의 모습이고요 이건 수술 후의 모습이에요 보면은 아까 모델링 한 거랑 되게 유사하게 수술이 됐죠 지금 보면 얘랑 얘랑 이게 수술 전 이게 수술 후인데요 아까 제가 모델링 한 거 요 두 사진하고 두 그림하고 실제 수술 결과 얘가 이 모습하고 되게 유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살짝 튀어나오면서 여기 구멍도 잘 막힌 이런 경우고요 또 한 경우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음 뇌 수술을 받는 경우죠 이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나고서 이제 뇌 수술을 받은 경우에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나고 뇌출혈이 생겨서 뇌 수술을 받고 나서 여기 이렇게 쬐고 여기 이렇게 게두술이라고 하죠 머리뼈를 열어서 피나는 데를 다 지혈을 하고 냉동 보관해놨던 이 뼈를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덮어준 경우에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뼈가 녹아서 흡수된 데도 생기고 이렇게 빈 데도 생기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죽다가 살아났는데 뭐 머리 이마중 꺼진 게 뭐가 대수야 머리 길르면 되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실제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만 해도 이거 갖고서 환자가 예를 들면 선생님 나 이거 왜 꺼졌어요 라고 말하면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야 죽다 살아났는데 야 그 정도는 값네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백세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결혼도 안 하신 젊은 분이에요 30대 초반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20대 후반이었나 그래요 근데 이제 저한테 오셔서 이거 좀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은근히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교통사고도 그렇고 요새는 젊은 친구들도 뇌출혈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뇌수술을 하게 되면 관자놀이는 거의 또 이렇게 꺼지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되게 이제 환자분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되는데 실제 보면은 요렇게 꺼져 있는 모습 여기 이제 축두근이 다 사라져요 위축되고 없어지고 그래서 요 부분에 다 빈대 메꿔서 보형물로 만들어 준 경우고요 이런 식으로 빈대 다 메꿔준 그런 경우고 실제로 이게 수술 전에 함몰된 모습이고 이게 수술 후 한 달 아닌가 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반대쪽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이거 역시도 정성이에요 넣어서 모양 보고 조금 높다 싶으면 낮추고 이걸 또 계산해야 되고 물론 경험은 필요하겠죠 이제 연보조직 두께 부은 거나 이런 거 이런 거 따져야 되니까요 근데 요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회복실에서 환자분이 깼는데 환자분이 울고 계셔서 막 되게 아픈 줄 알고 어디 아파요 그랬더니 거울 보고서 울고 계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나중에 또 감사하다고 편지도 써주시고 그래서 보람이 있었던 그런 경우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존에는 약간 포기했던 그런 환자분들이었는데 아직은 우리가 젊고 오래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경우가 좀 점점 많아지는 거 같아요 사고도 많고 해서 어쨌든 꺼진 부분 이렇게 해결해서 매끈하게 만들어 드리고 요런 데 꺼져 있던 것도 뼈 결손 부위 막 메꿔주고 탈모 있던 데 제거해서 조금 더 좋아지라고 이렇게 잘 이쁘게 꾸매주고 뭐 이랬던 경우에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 사진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경우인데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피부도 얇아지고 뼈도 얇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스크릴로다마라는 경피증이라는 건데 어 이렇게 꺼져 버리는 거예요 피부도 요렇게 얇고 이 뼈 두께가 불과 1.15mm 정도 밖에 측정이 안 돼요 그러면 거의 뭐 이렇게 딱밤 여기 딱 때리면 머리뼈 깨지면서 피가 나는 그런 정도로 얇은 경우가 됐죠 근데 단순히 보영물 수술만 하기에는 이 피부 두께가 너무 얇아서 할 수가 없는 경우에요 그러면은 피부 두께도 두껍게 만들어줘야 되고 뼈도 함물된 걸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복합적인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뼈도 꺼져 있고 피부도 꺼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PCL이라는 보영물을 만들어서 뼈를 대체하는 것을 만들고 광대도 그렇고 턱도 그렇고 그래서 골수랑 하이드록샵타타이트 랑 인공진피랑 이렇게 뭐 뼈로 재생되기인데 도와주는 BMP라는 것까지 다 섞어서 이렇게 수술을 해 준 경우고요 지금 이렇게 어 회색으로 보이는 게 PCL하고 이제 뼈랑 같이 섞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피부랑 뼈랑 다 재생해서 이 정도까지 만들어 준 거고요 눈두덩도 보면은 좀 만들어진 거 보실 수 있고요 보면 아직 피부 두께가 완전하게 또 다 만들어진 건 아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 꺼진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꺼져 있었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래도 반대쪽하고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만들어진 거죠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